에이치마트 왔어요 김치 대박 진짜 맛있어 미국쌀가루는 알랑리 쌀가루에요 AUDIO 정상적으로도? 밥먹으러 왔어요 uan Marvel 안ette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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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자고거 일어나서ㅋㅋㅋ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초밥집. 식골레에서 뭐 먹었죠? 뭐 그냥. 볼도 먹고 프리뚜도 먹고. 네. 맛있어요. 이렇게 음영 들어가면 안 되죠? 아니요. 아니 오디오도 쳐 놓으면 안 돼. 아니요. 어제 간 게 아니라 완전 9월 초에. 아. 그 옆에 차가 방금 된 거예요. 아. 위치 좋은데. 오늘 우리 주차원이 있는데. 괜찮아요? 그 옆에 차가 방금 된 거예요. 아. 위치 좋은데. 오늘 우리 주차원이 있는데. 괜찮아요. 넓직하다. 에이치마트 왔어요. 언니야. 언니야. 아빠가 다 주겠으니까 그런가? 네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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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치마트 왔어요. 드디어. 시내 있는 곳보다 여기가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. 뚜레쥬르. 송두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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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파사예요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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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파가 이렇게 하면 뭐 먹으라는 거니. 끝에는 없네. 근데 이거 파가 너무 큰데. 고추. 고추. 고추 무침 해가지고 삼겹살 먹었대요. 고추 무침 해가지고 삼겹살 먹었대요. 비닐.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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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대박. 종류가 진짜 많아요. 우리 뭐 사야 되지? 괜찮아서. 우리도 이거 해야 해. 이게 김치 중에 제일 가격이 저렴해. 서 사는 거예요. 이런 건 비싸잖아. 30불 막 이러잖아. 우리도 이거. 이렇게 접 Safe. 오. 오 Qué. 고추. 짚수. 고추. 비싼 거예요? 고기 어디서 가세요? 우리는. 파 399에 샀는데. inflam. 다음 주에. 고등어도 사봐야겠어요. 어떤 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단호박. 식间 사 manifest 후에 한번 그릇인이. 자..., 집에 가자 안 좋은데 안 좋은 거 마시면 여기 미국의 다이소 같은 데래요 1달러로 하는 건데 진짜 다이소처럼 2,000원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게 다 1불이에요. 다. 주관기구도 다 1불이에요. 진짜 다 1불. 이렇게 파티용품이랑 종이박스 이렇게 종이백 큰 것도 다 1불인가봐요. 진짜 좋다. 이거 일회용 음식 담는 거랑 분무기랑 다 사서 이제 집에 가요. 약간 더 옆에 피얼 원 임포트라고 저기도 와 장 이만큼 봤어요. 대박. 오늘 하늘 진짜 예뻐요. 보라색이야 하늘이. 근데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 너무 아쉽다. 오빠 먹어봐요. 와서. 오빠 먹어봐요. 감사합니다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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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맛있어. 아 너무 행복하다. 저희는 이제 두부를 사온 기념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요. 뭔가 사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빨리. 아 두부 잘못 샀어. 아 이런 얘는 생식용 두부고 얘가 찌개용 두부인데 생식용으로 두부김치에서 먹어야겠다. 두루치기에서. 팔을 큰 팔을 안 사가지고 고추. 찌개를 끓일 때는 항상 이 브리타의 물을 받아서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을 한 물을 써요. 물을 담고 이렇게 밑에서 보이세요? 필터링이 되는 걸 기다려야 돼요. 점점 이렇게 물이 올라오거든요. 그럼 이렇게 물이 올라가요. 이렇게 해야지? 소금에 물을 쌀어 줄게요. 그러면, 짜거는데? 그럼 잘 보이시고 잘 보이시고 weit. 예. 손으로 잘 보이시고 소시지 물을 부어주고 너무 잘 닦아주기 고추장 고추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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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이 자고 계란 계란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